안녕하세요. 홍성군 신청사 인근에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 소개합니다. 이곳은 도로시설 및 생활에 필요한 전기, 통신, 상하수도 등 기초적인 도시기반 시설이 모두 완비되었습니다. 이제 사람들이 3위 궤적을 채울 건축물들이 들어서면 이곳은 홍성만의 멋진 생활도시가 될 것입니다. 주변은 아파트 등 주거지역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곳이라 지역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심으로 새로 자리 잡고 성장하는 데 드는 시간적 비용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. 도시지역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인 면적 300.2제곱미터, 약 91평, 금액은 평당 330만원, 총 3억입니다. 스케치만 되어 있는 이곳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홍성 생활도시의 완성에 힘을 보태 보는 건 어떠실까요? 이곳뿐 아니라 오감지구의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방설이지 마시고 저희 홍주공인중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